안녕하세요 썸모거 캠핑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도 캠핑장에서도 요리를 쉽고 맛있게 도와줄 찐 아이템을 들고 나왔습니다. 신한어담에서 출시한 한신육수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정말 특이하게도 육수가 감기약처럼 생긴 한 알에 구축되어 담겨져 있습니다. 육수가 알약처럼 PTP 포장이 되어서 나오면 얼마나 간편하고 편할지 말 안해도 아시겠죠? 이건 얼마 전까지 캠핑 때 들고 다닌 육수용 팩인데 개봉 후 냉동보관해야 하고 공기와 습기 차단이 어려워 불편했습니다. 삶을 띄고 식사할 때 골고루 banker 구축을 누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reads, 땅콩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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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제가 거짓말 아니고 사실 육수 2알이랑 물이랑 무랑 파만 넣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다가 주유를 넣어서 간을 맞추려고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무가 좀 익으면 오뎅을 넣고 끓이다가 바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? 고춧가루 불을 꺼낼 고춧가루 불을 넣고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양한 요리 레시피도 같이 있으니 집에서는 물론 캠핑, 낚시, 여행, 출장 등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